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뱅여돔낚시 본격 시즌입니다. 오늘은 거제도 지세포의 릴찌낚시 실력자 김정욱 프로의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월간 바다낚시 앤 씨루어 2022년 7월호에 소개된 김정욱의 릴찌낚시 이론과 실전 26편 파도밭 뱅여돔낚시 실전 팁이라는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달에 소개한 물색과 수온 변화에 따라 장탄학시로 뱅여돔을 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김정욱씨의 이번달 주제는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뱅여돔을 노릴 때 꼭 알아야 할 실전 팁입니다. 6, 7월은 연중 뱅여돔낚기 가장 쉬운 시기입니다. 뱅여돔 활성도가 높은 데다 개체수까지 풍부한 때라 어렵지 않게 마리수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6, 7월이 조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호재만 존재하는 이상적인 시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낚시를 어렵게 만드는 악재도 적지 않습니다. 6월 중순부터 저기압의 영향으로 본격화되는 북동풍이 대표적인 악재입니다. 저기압이 만든 북동풍, 파도를 일으키다 북동풍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파도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파도가 높게 치는 상황에서는 채비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운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신치까지 눈에 잘 띄지 않으므로 입질 파악하기도 까다로워집니다. 그런데 필자는 파도가 다소 높게 치는 날에 뱅여돔 낚시 출주하는 걸 오히려 즐깁니다. 파도가 뱅여돔 활성도를 끌어올리는 도우미로 작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갯바위에 부딪힌 파도는 물속에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면 뱅여돔 활성도가 살아나고 움직임 역시 자연스레 왕성해집니다. 실제로 필자는 바다가 잔잔한 날보다 파도가 적당히 치는 날에 좋은 조과를 올린 적이 훨씬 많습니다. 필자 홈그라운드인 거작곤에는 동쪽에 위치한 뱅여돔 특급 포인트가 질배합니다. 북동풍이 불 때 이들 포인트 대부분은 파도가 적당히 치면서 뱅여돔 낚시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춰집니다. 특히 낚시자리 주변에 포말지대가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는 마리수 조과를 올릴 확률이 높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파도가 만든 포말지대 가장자리 노려라 파도가 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공략지점은 포말지대가 끝나는 가장자리입니다. 포말지대 포인트에서 뱅여돔을 노릴 때는 어신찌를 포말 밑으로 가라앉힐 수 있는 채비를 사용하는게 유리합니다. 어신찌는 무게가 무거운 투제로 03번 구멍지가 적당합니다. 목줄에 G5 좁쌀봉투를 물려 포말 속에서 미채비가 정렬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미끼가 포말에 휘말려 떠오르지 않도록 원줄 조작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채비를 사용하면 파도가 다소 높게 치는 상황에서도 포말지대에서 시원스러운 입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말 속으로 어신찌가 빨려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지 움직임을 보고 입지를 파악하는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만약 어신찌 움직임으로 입지를 파악하고 싶다면 G2 구멍지 반유동채비나 좁쌀봉투를 물리지 않은 제로알파 구멍지 전유동채비를 사용하는게 효과적입니다. 밑밥은 포말지대 중심에 투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밑밥이 포말 아래에서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벵여돔을 효과적으로 집어시킬 수 있고 자버를 분리하기도 쉽습니다. 포말지대 벵여돔 낚시는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낚시 장르입니다. 그런데 포말지대에서 벵여돔 손맛을 제대로 보려면 딱 두가지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원칙은 밑밥을 포말지대 중심에 뿌리는 것이고 두번째 원칙은 채비를 포말지대 끝부분에 투척하는 것입니다. 밑밥을 포말지대 중심에 던지지 않을 경우 자버성화가 심해져서 효율적인 낚시를 즐기기 어렵습니다. 밑밥을 포말지대 중심에 던지면서 채비를 포말지대와 떨어진 곳에 던지면 입지를 거의 받을 수 없고 채비를 포말지대 가운데에 던지면 찌와 미끼가 엉망으로 휘말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낚시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밑밥은 포말지대 중심, 채빈은 포말지대가 끝나는 부분에 투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포말지대 벵여돔 낚시 출조 에피소드 3년 전 여름에 있었던 출조 에피소드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경에 우리나라로 원정 낚시를 온 중국 낚시인들과 함께 거제도 부속섬인 지심도 마흔여에 하선했습니다. 낚시자리 뒤편에서 파도가 넘어올 정도로 너울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날 필자는 날씨가 좋지 않아 낚시배 운항을 포기하고 다른 출조객은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중국에서 온 손님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서 낚시배 선장인 필자 사촌동생에게 부탁해 중국 낚시인들과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필자 역시 낚시대를 들이오고 싶었지만 중국 낚시인들이 어떤 방법으로 벵여돔을 노리는지 알고 싶은 궁금증이 더 컸습니다. 중국에서 바다 낚시는 최고급 레퍼츠로 통합니다. 바다 낚시를 즐기는 데 소요되는 경비 또한 만만치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날 거제도를 찾은 중국 낚시인들 역시 일본 원정 낚시를 자주 다니는 사람들답게 모든 장비가 다 최고급 제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자를 놀라게 만든 건 최고급 장비가 아니라 벵여돔을 낚시기 위해 중국 낚시인들이 만든 채비였습니다. 모두 나일론 3호 원줄과 카본 3호 목줄에 벵여돔 전용 7호 바늘을 쓴 비구멍지 전유동 채비를 사용했는데 필자는 상상도 못할 채비였습니다. 출항 전에 분명히 지짐도권 벵여돔 기본 사이즈를 얘기했음에도 채비를 저렇게 구성한 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려한 대로 중국 낚시인들은 2시간이 넘도록 벵여돔 한 마리 낚지 못했습니다. 참고 있던 필자는 중국 낚시인들과 통역을 맡은 가이드를 불러서 2포인트의 벵여돔 낚시 여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중국 낚시인들은 필자에게 먼저 시범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첫 캐스팅에 바로 벵여돔이 걸려들어 내가 했던 설명이 맞아 떨어져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설명한 포말지대 공략법대로 채비를 만들었습니다. 채비를 캐스팅하기 전 밑밥 5주걱을 포말지대 중심지에 뿌렸습니다. 20여초 뒤 크릴을 미끼로 깨고 포말지대 가장자리에 채비를 투척했습니다. 다시 어신치 가까이 밑밥 1주걱을 품질한 후 원줄을 조작하며 밑채비를 서서히 가라앉혔습니다. 30여초 뒤 입질이 왔습니다. 당연히 벵여돔이었습니다. 필자 생각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첫 캐스팅에 CR 좋은 벵여돔을 걸어내자 필자가 낚시하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중국 낚시인들이 박수를 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한 번 더 중국 손님들에게 포말지대 벵여돔 공약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유로 중국 낚시인들은 철수할 때까지 꾸준하게 벵여돔 손맛을 봤습니다. 철수 후 중국 낚시인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중국 낚시인들은 필자가 설명해준 벵여돔 공약법이 낚시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됐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과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필자 방법대로, 느낌대로, 예상대로 되었던 그날 에피소드가 마치 어제 벌어진 일처럼 생생합니다.